아pson입니다. 금방 일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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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 iş연 일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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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터뜨레기 오늘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이 사회에 도착한 후 주문한 사회에 도착하였어요 또는 주문한 사회에 도착했어요 뭐에요? 떡갈비 떡갈비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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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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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게 뭐였구나 이 영상은 오늘의 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. 안녕하세요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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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이의 영상은? 자자꾸~~ 으악! 터끼리아 전역을 활용하던 엄청난 최상위 포식자인 친구들이었습니다. 자, 하얀아 친구들은요. 터킴이 워낙 강력해서 저희 살아 친구들은 동물 친구들 중에서도 엄청난 장꾸라기 친구들입니다. 콜 친구들은요. 흰색 바탕에 초콜릿색 문이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야생에서는 적에게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생존력이 굉장히 낮아서 105cm로 되고요. 가슴에 반달 무늬가 있어서 반달 가슴콘이라고 불리는 친구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